안녕하세요 마그마 tvn 입니다. 오늘은 대전의 맛집, 대전의 빵집 성신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곳은 대전역 근처에 있는 1950년도부터 시작된 대전의 맛집인데요. 대전 사람들은 대전하면 성신당이라고 합니다. 모든 것은 성신당으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데요. 예전에 지인을 통해서 이거 맛있다고 해서 몇 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. 소라빵, 소금소라빵부터 시작해서 여기 명물은 이때가 부활절 기념으로 해서 빵들이 많이 나왔고요. 정말 신선한 빵들이 많고 제일 중요한 건 맛이 있으면서 가격이 생각보다는 저렴하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 안에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빵집 중에 하나인데 대전에서는 제일 유명하거든요. 성신당이 굉장히 오래된 빵집이면서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는 빵집이고요. 이곳은 튀김소보르빵이 특히 유명합니다. 그리고 멜론빵이라는 게 있는데 멜론빵은 솔직히 저도 못 먹어봤어요. 이날도 다 떨어져서 못 먹었는데 그런 몇 가지 굉장히 유명한 메뉴들이 있고 또 기본적인 빵들이 또 맛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또한 빵을 저렇게 나눠가지고 박스로도 파는데 가격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. 만원, 만삼천원 이 정도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히 고루케 종류도 많고 특히 팥빵이 많습니다. 팥이 들어가 있는 거.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이한 게 부추빵이라는 게 있어요. 부추빵 같은 거는 가능하면 그날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신선도나 맛의 특징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날은 저희가 부추빵하고 튀김소보르빵 이런 유들을 사고 뒤에 보시면 나오는 하얀 화이트 설탕인지 화이트 초코인지 이렇게 뿌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빵들을 먹는데 빵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. 그리고 나름대로 그 맛의 깊이라고 해야 될까? 미니 초코 메아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초코 소라빵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먹었고요.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. 저같이 단 거 좋아하는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추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완전 유기농으로 만드는 빵은 아닐 것 같아요. 지금 보는 이 딸기가 들어가 있고 슈크림 들어있는 저 빵 엄청 닮아서 맛있습니다. 이거 웃긴 게 뭐냐면 엄청 달지가 않아요. 단데 엄청 달지가 않아서 먹을만한 저 성심의 톱도 저게 사서 먹었는데 맛있습니다. 여러분 성심당 한번 가시면 한번 사보십시오.